돈줄 2. 돈줄 2. 돈줄 2. 돈줄 1. 돈줄 위대한 성부 돈줄 1. 돈줄 2. 돈줄 1. 돈줄 1. 돈줄 연남동 자주 놀러 오지 않아요? 기억이 나는 어떤 맛집? 짜장면 푸파로 한 번 와본 게 다라서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서 괴물짜장이라고 여기도 살짝 MZ가 아니에요 여기도 살짝 나이가 있어서 한창 있어요 넘어갔어요 돈줄군단의 연승은 우리가 끊겠다 100위의 도시장군단 나와주세요! 네! 여기가 말로만 듣던 돈줄 동아리야? 우리는 연어를 낭득 없이 먹는 연남동이야 연어동아리 연어동아리 신선한 생연어회 초밥 덮밥부터 파스타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맛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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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25종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연어가 물이 다 있는 것 같아 오늘 맛작 방식일 때 어떻게 됩니까? 도장깨기 방식입니다 준비된 25가지 메뉴를 차례대로 누가 누가 더 많이 먹나 하는 건데요 같은 음식인데 사이즈가 다른 두 메뉴를 포함해서 1번부터 27번까지 이 접시가 한 바퀴입니다 이 한 바퀴를 다 먹으면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네! 무한리필이네 두껍게 썬 생연어를 대나무 꼬치에 꽂아서 두께가 무려 2cm 무게는 33g 근데 진짜 연어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첫 스타트가 아닌가 근데 혹시 너무 커서 느끼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연어 전문점답게 또 9가지 소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중 고추장 베이스의 매운 소스를 또 추천하신다고 해요 네 1번부터 먹어볼게 매운 소스 나는 바로 간장 난 델리약 근데 나 이거 먹을 때 약간 가운데 올리고 근데 하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많이 엄청 넣고 말아서 해 진짜 음 음 음 음 음 엄청 넣고 두껍게 썰었는데 비린내 안 나기 쉽지 않잖아 맞아 오케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완전 보증됐어요 아 진짜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탈글이 좀 부드럽고 너무너무 난 델리약기에 먹어야지 근데 이 아마타레 간장이 조금 더 약간 진한 느낌 진한 느낌? 블리고당이 좀 들어왔는데 주민아 오쥬 테이킹 한번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쥬 테이킹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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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쥬 테이킹 closed 아 곰도 안 먹겠다 시작하자마자 기선 제압을 하고 있는 우리 도중운동 아 우리도 질 수 없는데 두디 하는 거에요? 오! 전 회장님 예 그렇대. 전 회장님 전 회장님 야 이나인 선수 질 수 없다 안낼 실수 오 오 간단하신데? 여러분 우와 저거 뭐야 아니 잠깐만 어머어머어머어 우와 저거 뭐야 아니 잠깐만 선배를 제발요 이야 진짜로? 두께가 2cm 무게가 33g 6cm에 100g 어떻게 봤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역시 최고 저희 첫 번째 다 먹었습니다 네 케이크 다 먹었습니다 우리 빈바라자까지 네 두 번째 잘 먹겠습니다 우리도 그럼 두 번째로 이번은 생연어 케이크인데 특별한 날을 위한 이벤트 메뉴라고 합니다 네 가장자리에 양파채를 깔아서 생크림을 표현해 봤다고 연어하면 같이 양파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같이 생일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회야 이것도 이제 연어회 연어 꼬치 1번 꼬치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왜 또 꼬치가 나왔죠? 자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메인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어서 와 와 와 와 와 와 소유비 와 와 와 와 오늘 곰들이 많이 출연하네요 그러니까 손반에 하나씩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꼬챙이로 한번 해보자 오 와 깜짝이 꽂았구나 오 너무 잘 먹는다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연어를 확실히 좋아하셔 와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휴 아 꼬셨네 꼬셨는데 아 아 아 아 좀 크다 크다 좀 크다 어 크다 크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요 와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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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 천국의 계단인데요 직접 제작한 7층짜리 계단에 21개 피스의 사시미와 8개의 초밥 그 유명한 천국의 계단 우와 저거 꼭 먹어야겠다 근데 저거 하나가 저거 하나가 와 아 잠깐만 아니 무슨 뭐 천국의 계단이야 연어의 계단이야 이거 천국의 계단 어때 아 일단은 훈제부터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데 그 계단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을 맛봤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그러면 이거 업종 골라고 다시 가자 1층 제거 가나요 2개씩 먹으면 되겠다 응 그렇다면 어유 연어국수 음 음 빨리 먹고 싶어 안 돼 아이고 가나요 가나요 오늘 우와 자 기립 박수를 장진해 주시고요 박수를 장진해 주시고요 아미입니다 아미 아미 선수 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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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엘레강스 멋방이에요 아 저걸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어 나온 대로 우와 엘레강스 멋방이에요 와 언제나 여유롭고 굉장히 좀 엘레강스한 스타일 우리 아미 소유미 선수가 드니까 약간 약간 면 같네요 그쵸? 면직이 가나요 또? 면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거 좀 하세요 그쪽으로 입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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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생님, 진동은 너무 빨라요. 진동은 너무 빨라요. 옛난동 화이팅! 옛난동 화이팅! 대장 하나.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건 뭐야? 이건 연어 초밥. 8번은 눈꽃 치즈 초밥인데 예? 잘 보시면 이 초밥에 눈이 내려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와 리코타 치즈를 얹고 또 그 위에 로마노 치즈를 갈아 떠올렸습니다. 나 앞에서 한 번 보고 싶다. 근데 돈 죽은다는 벌써 8번이 없어졌어요. 다 비워가고 있어요. 저희 8번 다 먹었습니다. 대왕 초밥. 자, 말씀 들으실 것 같아요.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선수 획득해 주시고요. 파이팅!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너무, 왜 이렇게 커? 대왕 연어 초밥인가 보다. 진짜 초밥 아니고 이불처럼 완전히 덮었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가 나고 싶다. 또 한 입에 이거 추석을 못해? 이거 추석을 못해? 우와, 저거 한 입에. 우와. 우와, 저거 한 입에. 우와, 저거 한 입에. 우와. 우와, 저거 한 입에. 우와, 대기 결혼하고 싶어? 또 간다니까 해줄 거니까. 저 지금 너무 6789번이 너무 먹고 싶은데 릴레이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지금 다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내가 1번으로 다시 가겠다고 6789 뭐 뭐 먹고 싶습니까? 그 청구의 기단이랑요 21cm 그 초합도 너무 먹고 싶고요 마지막에 대왕무나 초합도 너무 맛있고 너무 먹고 싶고 그 크림치즈 올라간 거 있잖아요 나도 나도 6789x6 여기 온 이후로 텐션 제일 높아요 수다 선수가 또 날것에 강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20cm 초밥 몇 줄 드실 거예요? 저 그냥 그거 나온 거 있잖아요 다 말아가지고 다 먹으신 거 같은데 9번 다 먹었습니다 파스타 주세요 내 파스타 10번부터는 파스타 앤 사이드입니다 연어구이 크림 파스타입니다 10번 크림 파스타 또 강하죠 어 크림 파스타야 뭐야 어 크림 파스타 A급 냉장 연어를 올리는 것이 이곳만의 특장점이라고 합니다 소유비 선수 통째로 들었어요 지금 우와 2번? 그렇죠 소유면 소유면 좀 못 참겠어요 파스타 좋아 하거든요 파스타 좋아 하거든요 아 맞아 음 자 우리 사장님께서 등장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요 어느 깃발이 오러 갈까요? 그래도 우리 두구두구 해줄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결과는요 하나 둘 셋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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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sante 아 못 뀌 와 Voyager 땐 마지막 나머쌀 이렇게 perform 쟤 theta 둘 너무나도 아 맛있겠다.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후반전의 투입 때 선수가 천국의 계단은 이제 순식간에 사실은 제압을 해줘야죠. 예예 맞습니다. 15번도 저희 클리어했습니다. 16번 다 먹었습니다. 아니 어디 갔는데. 아니 여기 어디 갔냐고 연어. 얘 무서워요 저. 우와. 우와. 진짜 제일 먹고 싶었어. 우와. 미쳤다. 아니 여기에 금가루도 뿌려져 있어. 우와.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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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누가 우리 애들 반겼어요? 어머 어머. 어딜 내놔도 진짜. 어딜 내놔도 진짜. 부끄럽다. 아. 아 근데 연어가 너무너무 부드럽다 지방증이 엄청 너무 말랑하지만도 않고 단단한 식감이 진짜 너무 좋다 그니까 나머지 내가 다 싹쓸이하죠? 맛있어 맛있어 네 나머지 내가 다 싹쓸이하죠? 맛있어 맛있어 생연어회를 그렇게 외치고 있었거든요 수다님 여기서 저 지금 너무 6789만이 너무 먹고 싶은데 천구의 계단이랑요 그 21cm 그 초합도 너무 먹고 싶고요 마지막에 대왕연어 초합도 너무 맛있고 너무 먹고 싶고 그 크림치즈 올라간 거 있잖아요 여기 온 이후로 텐션 제일 높아요 먹은 탑 15번도 저희 클리어했습니다 아 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빨리 빨리 먹자 이거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와 16번 시작했고요 16번 숙성 연어 레인보우 초밥 각기 다른 숙성과 거친 연어가 한 접시 이렇게 차려집니다 아 만희 선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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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붙여 초밥은 역시 손으로 먹어야지 너무 부드러운데? 음 음 음 우와 수다 선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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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두껍다 연어 나 너무 행복해 근데 죄송한데 우리랑 템포가 전혀 안 맞는데 괜찮아요 지금 오 나 말이 안 나봐 아니 지금 메뉴 설명을 하면 끝나는데 이게 괜찮아요 왜 이렇게 빨리 먹고 템포가 전혀 안 맞는데 이거 죄송한데 16번도 끝났어요 미소하였던 괜찮아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맞아 몇 번까지 먹을 수 있어? 30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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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전에 끝나지 않아? 아 맞아 자 이런 두 눈이 빼infurt 밥ms 좀만 더 acid 밥ms 털어 타윈 뭐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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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식 선수가 원샷이 잡히면 면치기 하고 있던 거 아님 밥을 먹고 있어야 돼 너 뭐 과한 탄수화물 사랑 안입니까? 연남동이 아니라 탄남동인데? 오늘 뭐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하이라이트예요 전달 반응 자, 뺏어. 뺏어. 고맙습니다. 저 사장님! 튀김가루 좀 드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튀김가루? 왜? 튀김가루 있잖아. 튀김 그 부드러기. 저도 초밥 위에 올려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것도 완전 혁명이야. 맛있겠다. 먹기 전에 일단 하나 하나 먹어야 돼. 먹을게요. 나도 못 찾겠어. 미안해. 현재는 몇 번입니까? 17번이 애인 거예요? 여기로 가야겠다. 불로 쳐봐, 불로 쳐봐. 감사합니다. 맛있어. 나 이거 그대로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으악! 나도 해가지고. 없지? 어떡해. 마이콘 마이콘 바삭바삭 장난 아니다. 부드러운 연어의 바삭바삭한 튀김가루 식감! 진짜 와. 뿌리래, 우리. 뿌려버려. 이거 진짜 안그런치. 우와! 오 고이 오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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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구운 연어! 구운 연어! 아잇! 잠깐만요! 저희 여기... 저희께 싸운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라는 표현이... 예, 잠깐만요. 그들 났습니다. 지금 빨리 감기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빨리 담고 있는 거... 우와... 음... 음... 제발... 나 가져가? 근데 구운 연어! 너무 부드럽다! 구운 연어가... 아예 입에서 녹는다. 그리고 이 소스트가... 언니 너무 무서워요, 쓰다 언니. 무서워요! 배식 타입은 다 먹었습니다. 아부리 초밥 10피스가 18번, 18번째 이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다. 피스 끄응이요? 네, 없습니다. 아부리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불로 살짝 구웠다라는 그런 거고... 과장님! 점심 채워주세요. 과장님 천천히 주세요. 과장님 빨리 주세요! 3, 2, 1 종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이게 굉장히 스릴 넘치는 구간인 거죠, 지금? 아... 너무 스릴 넘친다. 자, 박수! 오늘 양궁단 모든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역대급 경기였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급 캐릭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네, 오늘 진짜 캐릭터들이 진짜 넘쳐났어요. 연단독의 탄수화물! 예... 대단했어요. 탄단독? 자, 오늘의 선수구단! 하나! 둘! 셋! 짠! 뭐야? 이거 뭐예요? 비싸! 짠!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반전! 뭐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오해하시겠지만 오늘의 우승팀은 덧수운달입니다! 핫닥에 떨어가지고 자, 유튜브 다 먹으십니다. 자, 음식 주세요! 1번부터 주세요! 1번부터 주세요! 두려워 구경한다니! 천국의 계단아! 한 바퀴 돌아서 6번이고 16번인데 아, 벌써 33번이네. 정확하게 하면 3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도 연선을 이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다! 감사합니다.